뭐니? 뭐니? 안녕하세요. 저는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인 에요. 오! 그래 그 이번에 우리 학교랑 카이스랑 합작으로 돈 크게 들여갖고 만든 로봇가 너구나. 야 그래 그 뭐 스튜던트 넘버원 기웅인가 뭔가 너 뭐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나? 네 5조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소개입니다. 안녕하세요.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야 그래 그거 알았어. 자기소개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없어? 네. 5조 원을 들어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의 두 번째 기능은 과학 실험이에요. 과학 실험? 어떻게 하는 건데? 네. 1탄산이 가득한 콜라에 멘토스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터집니다. 잠깐만. 아무 반응이 없는데? 아 씨X 비틀즈를 가져왔네. 어쩐지 알맹이가 작더라. 이거 방금 욕한 거 아니냐니까? 이거 개 깡통 아니야 이거. 야 이 새끼야.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기능 없어? 네. 아 괜히 물어봤다. 5조 원을 들어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의 세 번째 기능은 퀴즈에요. 퀴즈! 어 야 우리 퀴즈! 퀴즈 한번 내봐! 내봐! 다 같이 썰매를 빠르게 10번 말하시오. 자 시작! 썰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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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 더. 썰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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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매 아니야? 뭐야? 아 씨 사슴 10번을 말했어야 됐네. 야 이거 지금 포항제철 가서 녹여버릴까보다 이거 진짜. 들어가 인마! 나무에도 원숭이에서 떨어지는 범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범이지. 아 씨 겁나게 찝네.